여러분 저희 마지막 곡 하고 포토타임 가질 거니까 저희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 저희 추억 남기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은 사진 다 찍어드리니까 사진 찍고 가시면 좋으실 거 같아요 아 넋넋 낯선 너의 등장기 평소 닿지않은 못했지 뭔가의 느낌이 좀 수상해 지금은 12시 10분 전 천절히 불을 빌지 눈빛이 저서를 비추고 네 눈치 말도 끈적해 빠질 것만 같은 우리 사이 너와 나 입을 맞춰 하필은 너에게 말을 맞춰 하필은 이건 좀 위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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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손에 넌 매콤한 것 같아 넌 매콤한 것 같아 넌 매콤한 것 같아 하필이 그 오렌지 빛을 뿌린 하필은 손에 넌 매콤한 것 같아 하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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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cles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둘